학부모님께서 명함이나 담임소개를 보내셨나요? 그랬더니 담임소개 편지를 생각보다 많이 보내시네요. 좋아요. 명함을 제가 근데 최성경 선생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그 강좌에서 담임소개서 그냥 예시문만 제가 넘어갑니다. 여기 가시면 담임소개서 또 계절 인사 그거 예시까지 다 해놨어요. nothing you under the sun. 카메라를 세운 거 없어요. 교직에 그렇게 새로운 거 없어요. 그냥 복사해서 붙여서 쓰세요. 담임소개서 예시를 얻어놨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명함인데요. 명함에 대해서 그 담임소개서와 함께 명함을 보내드리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교사는 물론 많이 받는다는데 왜 명함을 보내드려야 되냐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 앞으로 이 교직에 흘리는 도입과 평생 있을 것이라면 녹화하세요. 수시로. 그래서 녹화해서 그걸 콘텐츠화 하면 됩니다.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6,000개가 많아요. 언제 정리할지 잘 몰라요. 테임하고서도 적당하게 할 일이 있어요. 이게 굉장히 행복합니다. 테임하고 나서 일할 일이 없어봐. 그거 미칩니다. 스트랩을 받아서 평소에 녹화해서 발효할 수 있는 명함이 있을 수 있다. 명함에 뭐가 있을 것 뿐이 있어요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